랄랄랄랄랄랄랄라 내 줄엌 나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 내 사랑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지인 풀파티 하는 날이어가지고 풀파티장 가려고 약간 쾡한 컨셉으로 꾸며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나오지 못하시네 목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풀파티장 도착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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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엄청 많은데 너무 많아. 지금 엄두가 안 난다. 지금 엄두가 안 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손 나빠. 모르겠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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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비봉비트 입구에요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무슨 일? 아 진짜요? 선생님 이런 모임이 어딨어요? 남자들이랑 여자부여 남자들 모여있는데 아무도 의심않아 세상 안전한 모임 세상 안전한 모임 여기 동시에 편한 번에 이런 모임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나 사진 한 번 찍어줬어 아 또 여자나 그렇게 생각했어 아 진짜? 여자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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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법 아니 네 명이서 남겨서 한 사람으로 이런거 아 너무네 와 몸도 좋아 맞아 진짜 아 너무 진짜 아하 아 아 아 아 인터뷰 한 명씩 합시다 저희 어떤 인터뷰 할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따뜻합니다 물이 따뜻해요 2주 전 뒤로 처음 오는 거 아닌가? 2주 만에 맞나? 회식 때 마지막으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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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지 생각 안했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나가야 돼 처음엔 문다 여기 물이 너무 따뜻해 나는 사연이 황열마녀가 되는 거야 황열마녀 될 거 같아 정연이 잘생겼다 오늘 워터크루프 제대로 했네 오늘 워터크루프 라고요 오늘 왔는데 워터크루프 제대로 했네 오늘 워터크루프로 왔는데 and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단이 던져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화장 다 지워졌어 가사는 수입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문자들 조금만 더 가야해 다시 진심으로 너의 심심으로 한 번쯤은 다시 진심으로 가사야 되겠습니다 같이 진심으로 승리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